유하 유한 유하 유한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챕터 맵에 들어서긴 했거든요 보니까 잡아야 할 보스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느낌으로는 한 3명? 3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3명 4명? 그쯤 된 것 같거든요 어서 어서 해봅시다 내용도 궁금하고 갑시다 가보자고 아 맞네 어 잠깐만 보스 앞에서 우리가 헤어졌지 아니 보스가 어떻게 생겼더라? 기억이 안 나네 맛본 것도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자 일단 맛을 한 번 봅시다 네 아 맞다 저 여자였지 아 맞다 아 아 아 아 오우 쉣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이거 다 썼는데 아우 아우 야 이거 찌르기 그만 좀 야야 얘 또 정면으로만 싸워야 돼? 생각해보니까 등을 못 때리는구나 광패때문에 와우 야 근데 이거 어차피 혼자라서 아 내 2페이저도 있을 것 같다 오우 오우 야 잠깐만 잠깐만 야 꼈어 꼈어 범미가 생각보다 넓은 얘는 되게 포관렸다 아 아 내 등짝으로 날아가는거라 쉽지않겠는데 오우 이게 통하긴 하네 아 이거 어 아 보니까 혼자서도 뭔가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게 아 아 야 데미지가 꽤 있어서 어 어 방패도 어 아 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 아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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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저 한 공동까지 있어? 안 돼 이러면 죽었다 아니 사골이 뭐야? 아니 얘 보니까 아 멀리서 짤짤이 좀 때리면은 약간 쓸만할 것 같은데 이거 조력자 쓰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느낌이 2페이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리 없어 이 끝자락에 와서 저렇게 약할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아니야 일단 써보고 아 그럴 리가 없어 절대적으로 이렇게 약할 리가 없어 가자 친구 무기 뭐 들었니? 오 저 무기 뭐야? 오 신기하게 생겼다 아시겠네 아 아우 아우 아 이게 안 맞았어 앞집 아 피할려고 했냐 아 피했다 아이고 아이고 다 썼구나 아 저거 패턴 끝날 때까지 아 아 사골이 너무 길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1페이지만 있으니까 이거 없어 좀 그렇지 오 사람인데 제대로 된 사람인데 뭐야 오 사이먼 오 아니 로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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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온다 시사하네 우와 제우스야 뭐야 우와 이거 뭔데 우와 미안하다 이제 내려오네 와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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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페이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미쳤네 아 미쳤네 갑옷을 무거운 걸 입고 있는 이유가 있었네 공중으로 뜰 수 있는 애였네 와 저거 타이밍 맞추기 어려운데 데미지는 좋은데 이 무기 쓸만한데 무기는 쓸만한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네 무기는 확실히 쓸만하거든요 1페이지때 조절 좀 해보자 1페이지때 너무 조력자 방패를 쓰면 안 되겠다 아우 와 데미지 뭐야 어 어 쿠션 너무 아까네 아씨 범이 너무 사거리가 사기 아닙니까 아아 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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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오 야 야 아니 누울 때잖아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패턴이 끊길 수가 있어 이거 뭔데 아니 이거 패턴이 아니 저게 저렇게 날아간다고 저렇게 때리면 말이 안되는데 아니 그러기가 저렇게 날아갈 수도 있다고 공격을 저렇게 아니 내가 때린게 문제가 된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날아가 버리다니 말이 안되는데 아 이런식이면 곤란한데 잘 보고 때려야겠다 공격 욕심내면 안되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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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있는 걸 먼저 깨버리면은 등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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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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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9, 10 아우 그치 그냥 때려야 되겠다 그냥 때려야지 안되겠다 다른 공격으로 때렸다가 아우 어 이거는 그게 안되네 저거 모션일 때는 아 아 됐다 아 근데 뒤에 저거 어떻게 했을까 아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나였어 나였어 어 아우씨 졸업자한테 있었는지 알더니 아 내한테 썼는데 어 얘는 막는게 최선인가? 와씨 어떻게 때려? 우와아 아우 잠깐 반전 때문에 어우씨 아 날라가서 쓰지도 못해 초반에는 썼다 치는데 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싸워나? 아 아 조력자 없이 어떻게 싸우지? 아우 아우 순대의 피 펜션 부터 먹어야 되는데 와 타이밍 모르겠어 쟤 날라다녀가지고 어떻게 해야되지? 전기니까 야 전기 속성 뭐라 싸워야 되냐? 전기 전기는 뭐라 싸워야 되냐? 쟤 사람 아닌가? 둘이 맞는거같은 참격으로 봐야되 타격으로 참격으로 봐야되겠지? 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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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디있어 정격 피해 정격 피해 가 제일 높은게 이건가? 피해 이걸 싹 바꿨어야 됐는데 이게 제일 괜찮았던거일까? 이게 제일 높은거지? 공개는 필요없으니까 공개는 필요없으니까 와 어지럽네 기다려봐 이건 나중에하고 아 해보자 이 페이즈 몇번 하다보면 깰 수 있을거같아 몇번 하다보면 괜찮을거같아 화이팅 아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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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요 그만요 잠깐만 그만 아구치 아구아구 날보고 싸워 아구 우리 저력자 그만 때려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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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도망칠걸 아 이게 밀려? 아니 아 이게 밀려? 아니 큰일났다 진심에 왔다 아깜 아이씨 안 돼. 졸업자 벌써 죽었어. 2페이지에 나 혼자 할 자신 없어. 와 나 소리가 못 버틸 것 같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피하냐고. 와 니가 날아오르면 나는 어떡하니. 아우 나 진짜 꼬셔먹을 수가 없어. 미치겠네. 저거 어떻게 깨야 되지? 와 감이 안 온다. 전혀. 막은 맞으면 전기가 어디니까. 나 지금 이게 다 써가지고. 좀 사러 갔다 볼까? 어딨니? 날라오는데 이유가 있다고?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근데 피할 순. 아까 어찌저찌 한 번쯤 피한 것 같은데. 타이밍을 모르겠네. 여기에 팔았던가. 아저씨. 어 근데 이쪽 아저씨 말고. 다른 아저씨한테 가야되나? 어? 저희 아저씨가 아니네. 아! 이거 호텔에서 판매하던가? 호텔으로 가야돼. 조화 샘플 어디서 팔았지? 호텔에서 팔았나? 망국박람회에서 팔았나? 헷갈리는데? 아 망국박람회에서 팔았나요? 아 그쪽인가? 여기서 파는게 아닌가? 어 아니네. 아 여깄다. 15개. 탈탈 털어서 삽니다. 과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이 공김에 가져가자. 공김에 열매까지. 고양이는 여전히. 그럴까? 보석을. 아 근데 보석 쓸. 아니. 보석 쓸 틈은 있으니까. 그럴까? 한번 사볼까? 조력자 보석 한번. 한번. 사볼까요? 스토커. 플리즈. 아 보자. 2점 회복. HP 회복. 조력자의 파괴력 증가. 파괴력 증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아 파괴력. 괜찮으려나. 조력자가 받는 피해 감소. 모든 상태 이상 저항력 증가. 이것도 괜찮은데. 조력자 피격시 폭발. 일정 시간 동안 사망하지 않고 HP 회복.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전력이니까. 이거는 이제. 특별한 능력에 대한 거고. 파괴력 증가는 이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파괴력 증가 사볼까? 파괴력을 먼저 써보고. 이거랑. 상태 이상이 전력만 있는 것 같으니까. 전력을 사는 게 나으려나. 가격은 똑같으니까. 모든 상태 이상. 전력 공격.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работает. HP 회복은 너무 도움이 안 돼. 저번에 써서 봤잖아요. 한 이 정도면 되나? 한 두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정도만. 차는 것 같은데. 한 5개만 사볼까? 3개만 사보자. 진짜 편분밖에 못쓰는데 이거 3개 이거 3개 사보자 첫 번째로 파기력 증가 못해보자 나 대신 많이 때려줘 조력자 내가 보기엔 나보다 네가 더 강한 것 같아 정신적인 면에서도 네가 더 강해보여 새로운 팔을 만들어볼까요? 구매했으니까 어디 있니? 음... 음... 아 뭔가 이것도 갖고 싶은데 얘는 어디서 얻을 수 있지? 얘도 뭘 얻어야 만들지 불 얘는 이게 맞는 것 같고 가드 페리 카운터 카운터 와... 이것도 괜찮네 긴급발사 아 이게 그거 내 움직이면서 쏘는 거겠지? 컨버터를 더 사야 될 것 같다고요? 컨버터가 뭐야 이걸 팔기도 한다고? 이걸 팔아요? 어디서 팔아? 난 여태까지 주는 것만 받았었는데 누가 팔지? 아... 그쪽 상인이 팔았던가? 여기 상인이 팔았던가요? 아... 팔긴 팔았구나 왜 난 기억이 안 나지? 봤던 것 같은데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아... 맞네 맞네 아 이거 이거 일단 4,400 6,600원? 아이고 돈도 많은데 뭐 돈도 많은데 뭐 4,400원? 4,400원이야? 그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운이 많아가지고 3개... 아... 6,600원 3개 다 사면 되지 3,500원짜리 하나 사볼까 이거? 나 이거 궁금해 얼마나 큰지 궁금해 잠깐만 3,500원짜리 나 저 삽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3,500원? 나 이거 궁금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오우와우 동력 동력씨 기술씨 이거 무기 전환은 어떻게 했더라? 아 여기 있다 오! 어 그러네 맞네 그 보일러병 로봇이 들고 다니는 사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랑 똑같은 건가? 오! 강공격이 두 번 때리는데? 가드피해 57 57이면 쓸만하네 그래도 너무 무거운 만드니까 가자 일단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아 아 군용 사비랑 똑같이 생겼어요? 됐다 일단 이동하고 빡세네 아니 저 연금술사는 쟤를 어떻게 교육시킨 거야? 어? 손님인데 연금술사 찾아온 손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니? 손님 맞으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건 지금 필요 없으니까 보석이 어디 있을까? 어딨다 파괴력 증가 이게 왜 착용 이게 왜 돼 있지? 이거 따로 여기 하던 거 아니었나? 내 기억에는 순서가 왜 저렇게 돼 있냐? 저 가방에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었나? 헷갈려 사용할 때 따로 떴었나? 들어가서 딱 한 번 써가지고 아 여기 있다 아 이거 이거 껴야지 맞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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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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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썼네 아유 젠장 아 그 아 잘못 썼 아유 아잠깐만 여기서 바꾸는 거지 아 일단 아 일단 일단 한 번 썼으니까 쓰자 아유 모르겠다 들어가서 사용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그냥 여기서 써지는 건가? 조력자니까 들어가서 써지는 거겠지? 한 번 싸워 그냥 뭐 어떻게 효과 들어가겠지 뭐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는 거잖아 오 오 오 여기 안걸려 오 아 아 좀만 내가 좀만 뒤에 있을 거 아 아 가까이 가지 말고 방금 버그 나이스 했는데 왁텔의 느낌이 다르네 반전 데미지 왁텔의 wait 아 아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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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아 아 아 아 내가 죽으면 안 돼 오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뭐야 뭐야 피카츄야 뭐야 오 뭐야 어디를 향해서 아 아 아 아 아 4번 터지나? 아 거리좀 두지마라 제발 아 이거 다 쳤다니깐 아아악 이거 어떻게 싸우냐고 아직 거리 오! 설마 이거 그건가? 어 방금 약간 그거 같은건데? 그 저게 테키로그 그거 그거처럼 싸워야되네 날아오는 땐 그렇게 싸워야되네 아 아씨 사거리 좋지 아 아 아 아야야야 칼좀 갈자 임마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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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하기 힘드네 반사할때 데미지가 꽤 들어갔나요? 내가 못봤어 아 그래요? 반사가 기본 패턴인가 보네 이게 뭐가 장착이 되어있는거야? 사망하지않고 HP레버 이거를 쓰는 타이밍이 언제인거지? 쓰는 순간 발휘가 되는거면 아 내가 타이밍에 맞춰서 써야되는건가? 다른걸로 바꿔봐 이걸로 바꿔 파괴력은 뭐 1페이지때 써도 상관없어 빨리 넘어가면 오히려 좋을수도 2페이지에 써도 상관없어 나를 2페이지에 써도 상관없어 아 아이씨 옆으로 피해가려고 했는데 근데 옆으로 피알라 했는데 너무 많이 맞았어 아씨 스테미노가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 뭔가 막아보려고 하는데 막고 싶은데 막고 싶은데 도망다니는게 맞나 답답해 죽겠어 멀리서 막 도망가면서 짤짤이 치는거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타이밍 숙지가 안된다 얘가 어떻게 때려야되고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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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안들어가는데 아 자꾸 아 퓨브 아깝다 진작했었거든요 1패트 이런식으로 죽었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앗 아우 쟤도 혹시 어 잠깐만 안걸린줄 알았네 쟤도 혹시 그로기 타이밍 때 접었으나 했네 가 오 때리지 못하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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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없어 아니 이게 나는 분명히 가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라고 뭐 가드를 안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쵸 타이밍 맞춰서 가드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랬을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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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 때린다잉 생각해도 별로 좋지가 않아 두번 퀵 퀵 퀵 오케이 아 조격자 데미지 다 다 끝났네 퀵 퀵 퀵 퀵 어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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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옆에 조력자 있는게 좀 불편하기도 하네 아까는 화염도 걸려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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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아 맞다 아 아 아 아 아 아 방어가 안되냐고요 아 아 아 아 저게 근데 빨간색이라서 방어를 한다 한들 처맞는건 똑같아가지고 아 아 아 아 나갔는데 아 아 아 포션을 먹을 기회를 주라고 아니야 아니야 근데 2패 때 아 애매하네 제 날아오르는 것 때문에 조력자한테 어그로 끌리는게 그렇게 죽는게 이렇게 죽는게 아니야 아 아 아 아 공중에 공중에 있을 때 공격을 어떻게 해요 아 던질 수 있는 아이템을 던지라고 오 추척 아이템 다 쓰지 않았나 있었나 아 아 아 잠깐만요 추척물이 있었나 아 아 이거 그대로 쓰고 아 내가 아 추척물 다 추척물 하나 아 추척물을 꽤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 산성이 더 좋으려나 뭘로 할까 산성? 불? 아 뭐가 좋을까 무식이 더 나으려나 여기다가 이걸 넣고 여기다가 이걸 넣고 이쪽으로 넣자 이쪽에 들어가자마자 쓰는거라 오 오 오 오 오 오 어 혼자 들어갈뻔 혼자 들어가서 큐브 쓸 뻔했다 오 근데 잠깐 화장실 갔다올게요 큐브 낭비할거네 잠깐 화장실 갔다올게요 큐브 낭비할거네 큐브 낭비할거네 큐브 낭비할거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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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너무 길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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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구도가 금방 떨어지긴 해도 뜨거워. 아이. 아... 토비 근데... 토비 내구도가 좀 쓰레기라... 좀 그렇긴 한데... 좀 그렇긴 한데... 칩강은 하나밖에 못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더 돕게 한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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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치겠네... 이거는 피해야 되는데... 같은 상황이... 아... 아니... 같은걸 몇번 쫓는거야... 아... 아... 멀리서 짤짤이 쳐야되나... 이씨... 아니... 원래 잘 피하던 패턴이 왜 갑자기 안피시냐... 침착하자... 침착하자... reais... 뒤에도 때리다보면은... 아이고... 아 와 똑같은 패턴이 뒤집어냈네 아 날아오르는 타이밍이었는데 사골이 사기라니까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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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끊겼어 아 망할 한 번만 맞지 아이고 살구 눌렀다 괜히 찌르기밖에 안 됐네 아이고 두 명인데 아.. 애매한데 어.. 야 갑자기 아..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죽어버리면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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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방어하는게 최선이다 진짜 어.. 얜 방어하는게 최선이다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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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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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긴 때려야 되는데 언제 때리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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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두방이야? 뭐야.. 저번에 한번밖에 안 때리더니 어 잠깐만 잠깐만 나 감정걸리고 있었네 아 진짜 미칠 미칠 뻔했네 타이밍을 모르겠어 아 나 미칠이네 내구두 때문에 또 칼 갈아야 되는데 아 내구두 진짜 아 뭔가 점점 안풀리네 잘 되는 듯 쉽다가도 혹시 그냥 도끼 쓸까 스테미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데미지 차이가 차이가 다르니까 빨리 없어지는 바람에 아이고 아이고 지금 써버렸네 근데 지금 쓰는 게 나을 거 같아 위페이즈에서 얼마 버티지도 못할 거 얘는 전력보다 그냥 쳐맞는 게 더 많은 거 같은데 쓸모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미칠 왜 아까는 나 앞보다가 이제 조력자가 이렇게 날 보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아 아 아 아 아 똑같은 시작 뒤에 있어도 맞는уч... 너무하기 힘들 climbing 너무 빨리 죽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팔을 좀 바꿔볼까? 던지는 거 집중하다가 맞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로라도 짤짤해 볼까? 도움이 안 될 거 같은데. 돌자. 보석을 다른 걸 사와야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와. 너무 빨리 나갔다. 아. 우번이 들어오는 거야? 내리치는 줄 알았더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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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였어? 아. 나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 무력자야 좀 해봐. 때리지 말고. 아. 이걸 왜 내가 맞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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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나 본격적으로는 어. 그 말도 안 될까. 나 안 돼. 어. 잔았다. 됐다. ground Sepul치 station. 아니요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예 아 아 5개정도 했으면 그거 해야하는거 아니냐 걸려야하는거 아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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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공중에 떴으면 좋겠다 조금 느렸다 내가 막는게 필요할 것 같아 케븐 뒤지게 생겼어요! 뒤지게 생겼어요! 저거 어떡하냐고 아 진짜 핏깎이는 것 때문에 1페이지때 포션을 좀 아껴야 되는데 오늘의 고비인가? 싸우기 힘드네 이거는 안되겠다 이거 써볼까? 이거 근데 업그레이드를 안해가지고 잠깐만 이것도 쓸만한 것 같던데 아 붓이 꼴리는게 진짜 제일 좋아보이는데 내가 그걸 못찾아가지고 어딨는지를 몰라서 그냥 갈까 9번 쓸 수 있네요 진짜 데미지 완전 조금일 것 같은데 바닥에 박는거니까 근데 이게 밟아서 터지는건데 저렇게 빠른 애는 쓸모 없겠다 생각해보니까 초기화면 만들 수 있지 않냐고요? 지금 갖고있는걸 포기하고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갖고있는걸 포기하고싶지 않기 때문에 다 만들 수는 없는건가? 방패를 업그레서 와보자 방패도 궁금한데 방패를 업그레 해볼까? 방패를 업그레이드로 방패를 업그레이드로 방패도 업그레이드로 방패도 업그레이드로 아 잘 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반격을 잘 써볼까요? 일단 아이고 아 하나 둘 페이블 슬롯이 있을 때 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올릴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인 거 맞죠 이걸 못 올리는 게 문제네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 이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 안 좋게 만들어놨어 이거는 뿌리다가 이건 잔몸용이야 진짜 뿌리다가 처맞는 보스에서는 쓸 수가 없어 얘는 얘는 뭐 바닥에 뿌려가지고 쓸 수라도 있지 오 차지하면 더 넓은 범위로 쓸 수 있다고 오 아 이걸 갖고 싶은데 아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어디 있을까 아니 애초에 가까이서 싸우니까 저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위에서 싸울 것 같거든 야 바닥에 뿌릴까 그냥 캐니스터를 쓸까 이런 느낌이면 그냥 캐니스터를 쓸지도 어 지금 이거 만들 수 있는 건가 아니구나 리전 플러그가 없구나 리전 플러그가 없구나 개조 밖에 못하는구나 아 아 음 리전 플러그를 하나 샀어가지고 써봤자네 뭘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설마 그냥 망패를 든 상태에서 가드키를 연타면 퍼펙트 가드가 발동 된다고 무슨 말이지 나 이거를 올려볼게요 이거까지 올릴까 그냥 이거까지 올리고 이것저것 쓰는 거지 강패를 든 상태에 강패를 든 상태에 보통 기본은 이건데 아득히 아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강패를 들고 아 이렇게 말하네 아닌데 누구는 게이지 있었잖아 아 아 어떻게 쓰라는 거지 방패를 든 상태에서 어 근데 든 상태에서 가드키 연타가 너무 어려운데 가드 잠깐 이거 방패를 이렇게 들고 가드가 이 위에 건데 이걸 어떻게 연타를 하지 아니 키만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연타를 하라고 아 방금 된 건가 방금 된 건가 방금 됐다 아이고 아 아 이렇게 아 쉽지 않은 방법인데 어 쉽지 않은데 두 개를 쓰는 건 쉽지 않은데 두 개를 쓰는 건 쉽지 않은데 이게 연타가 아니라 꾹 눌러도 되는 쪼 약간 큐브를 그래도 1레벨 때는 살아있는 게 좋을 것 같아 폭발 폭발 한번 써볼까 어 나 이거 좀 궁금한데 이것도 4번의 기회를 아 그냥 날리는 거야? 들어가면 효과가 아 밑에 안 떠 있으니까 효과가 아 생각이 안 그게 안 되는 거구나 아니 너만 거 아니에요? 조력자 한테 쓰는 큐브인데 밖에서 썼다고 안에 적용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은 조력자한테 쓰는 아이템인데 밖에서 사용이 되는 것조차도 문제인 거 아니냐고 밖에서 사용이 안 돼야지 왜냐하면 밖에는 조력자가 없으니까 그럼 못 쓰게 해 들어가야지 쓸 수 있다는 말을 해놔야지 그래 애초에 막아놨어야지 이거 공짜 아이템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 되지 나처럼 이렇게 아깝게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조력자한테 쓰는 아이템이 바깥에서 써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거 바꿔야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응? 아니 이걸 흠 하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두 개 두 개를 쓰라고? 두 개를 이걸로 써보셨다. 가자! 너는 깨보자고! 감당하는 느낌 약간 똑같은 느낌 폭발한다는게 대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 아 4 4 5 이친근 어 아 아 아 약간 좀... 아 멋이 좀 부족해 어... 나 조력자 아이템 쓰지 않았어? 근데 왜 아무런... 아! 망했다 아... 포션 아까워 아... 어... 너무 핸드해 그냥 피나리가 없다 뭐야 오우... 이거는 의외로 조력자가 오래 살았네 아냐 아우씨... 눌렀는데 아... 나 잠깐만 나한테 시간을 좀 주지 않을래? 조력자랑 싸워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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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였어? 아... 아...잠깐만 수리 좀 하고 아... 아... 안 보여 아... 아... 너무 위 있으니까 날라오는 게 안 보여 아... 아... 날라오는 게 안 보여 아... 너무해 아... 방금 괜찮았는데 그나마 여유가 있어서 바쁘지 않았는데 안 보여 아... 안 보이는 게 문제였네 위에 올라가니까 안 보여 거리를 좀 두면은 내가 튕겨내기가 가능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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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고 있을 땐 솔직히 때리는 거 좀...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요 원래 진짜 반격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 점은 시켜줘야... 쿠션 맛이... 아... 쿠션은 그렇다 쳐도 아... 아... 초반부터 좀 너무 잘... 잘못 풀렸어... 아... 왜... 어? 만화의 악당들도... 어... 어... 갑자기 나는 왜 진로를 바꿨어... 갑자기 나는 왜 진로를 바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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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자유한테 가다가...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어... 어... 어...? 어휴... 리하를 번갈아 가면서 쓰기 어렵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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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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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배려심이 있어야지 그럼 배려심이 없잖아 내가 포샷 너무 많이 먹었나봐 포샷이 너무 없는데 큰일나 아 2개 어 나 안있지 상대, 내가 방어하고 조력자가 때리네 와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어떤 난 항상 타임을 못 맞추겠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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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잡았다 와 드디어 잡았다 아 드디어 잡았다 와 극한의 상황에서 와 죽을 뻔했다 나이스 나이스 도대체 사이먼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불쌍하구나 슬픈 광신도의 에르구 슬픈 광신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쟤가 제대로 믿음이 강한 애였나 보니 그 동그란 무기 동그란 무기를 얘로 바꿀 수 있다고? 받아볼까요? 이야기 할 사람 많아졌네 우로보로스 우로보로스? 우로보로스 그거 아니야? 그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문양 있잖아 그 문양 우로보로스라 그러지 않았나? 맞죠? 난 그걸로 알고 있어 아 이것도 이것도 씹덕으로 해석이 되네 맞죠? 우로보로스 처음 알았을 때가 그 강철의 연금술사였어 흐어 뭐야? 안토니아 죽었어 행복하게 갔으면 됐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지 슬프지만 어쩔 수 없지 너무 잘했다 lak 그냥 괜찮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거야 슬프지만 어쩔 수 없지 내 삶은 내 생명을 그 부분 Maja 내 삶은 내 삶은 그냥 괜찮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는 거야 세상이 저것도 가능해? 와 스스로를 지울 수 있는 기능도 있네 스스로의 기억을 지우는 인격을 지우는 기능도 있어 그는 서로를 통해 서로와 함께 공유하고 싶어 그는 어떻게 생각하지? 그는 이 모든 것을 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이런 능력이 생기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선택한 것 같다 그는 이 시그널에서 가장 좋은 소리가 있었다 그걸 보고 싶어? 이게 그거인가? 어머머머머머네 하면서 서로 약간村하거든요 그areth, 그 Gavin 제페토는 제페토가 흥망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처음부터 내가 말했잖아 처음부터 내가 말했잖아 처음부터 내가 말했잖아 처음부터 말했지 아아, 너 들었어 우리의 불편함을 찾는 걸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가능한 chance 무엇이든 무엇이든 누구든 불편함을 찾는 걸 그럴 줄 알았어 제페토야 이건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건 나쁜 일이니까 이건 나쁜 일이니까 이건 나쁜 일이니까 솔직하게 말해야지 아빠라고 보호해주면 안 돼 아빠라고 보호해주면 안 돼 그것은 프렌징이었어 근데 왜 제페토의 모든 사람들은 이걸 말했잖아 아, 이제 거짓말을 했어야 했는데 아, 이제 거짓말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사람 엔딩이네 내가 사람 엔딩이네 내가 다시 말했잖아 나는 그의 상황을 시작했잖아 우리는 그의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그의 정보를 찾을 수 있겠지 그리고 당신의 친구는 아, 그런가? 아, 그런가? 아니, 혼자 싸우기 싫어서 그랬어 아니, 혼자 싸우기 싫어서 그랬어 아빠라고 알려주면은 나 말고도 적대심을 가질 사람은 늘어날 거고 혼자 싸우긴 싫으니까 나만 알고 있을만한 사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그 다음 누구냐 남편이요 아, 말하지 말았어야 됐나? 그게 나쁜일이 일어나려나? 사냥꾼씨 여기 안 왔지? 아, 아저씨 저쪽에 있나보네 아, 말하지 말았어야 됐나? 말하지 말았어야 됐나? 아, 좀 찜찜하네 애초에 나는 제페토일 것 같았어 뭔가 사이먼은 공범 느낌이고 근데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 걸 보면 뭐, 에르꼬가 움직인다 뭐 그런 말도 없네 그런 거 있었으면은 애초에 선택이 바뀌었나 싶었는데 가드 성공심 무기 내구도 소모 없음 이건 좀 뭔가 애매한데? 아, 이것도 근데 기술 기술무기라 딱히 좀 궁금하기는 한데 기술무기 기술무기야? 아니 동력무기가 성검 만찬 이거랑 아, 이건 좀 너무하네 동력무기 2개 기술무기가 지금 몇개야? 하나 둘 셋 아, 동력무기 3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 넷 동력무기가 하나 부족하네 대부분 처음에 동력으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동력 올리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 근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 동력을 밀고 갔지만 이건 좀 너무하네 아직 하지 말자 쓸 일도 없어 보인다 그냥 다양하게 다양하게 써보라고 주는 것 같은데 좀 너무하지 않나? 무기 개수는 좀 맞춰주지 성검 성검이라는 사기 무기가 있어서 어찌보면 어찌보면은 성검 없이 깨고 있는 내가 대단한건가? 성검은 아예 쓰지도 못했으니까 대부분 마지막까지 성검을 쓰는 사람 스트리머분들 꽤 많이 봐가지고 아 2층 올라가야지 사실 성검을 갖고싶어서 2회차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어? 고양이 어디갔니? 야옹아 야옹야옹 어머 에르고 설마 체리향 편지 나에게 빛나는 시간을 돌려준 멋진 신사님께 너와 만난 시간은 그 자체로 빛이었단다 네가 그 아이든 그 아이가 아니든 거봐 거봐 네가 그 아이든 그 아이가 아니든이라잖아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그 인형의 왕에서 연극이 나온게 제페토가 자기 아들이 죽은거야 그래서 그 자기 아들 심장 그니까 자기가 애착하던 인형인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 인형의 심장을 나한테 옮겨 심은거야 근데 이 심장이 그 소피아랑 연결이 돼 있는 거지 근데 소피아가 아이는 아니겠지 나는 네가 착하고 소중한 아이라고 생각한단다 내 마지막의 기쁨을 돌려줘서 고맙다 세라사니 세라사니 메모리 오브 비치 코치가 있었나? 없지? 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두개 있네 어 두개 있네 봐봐 어 잠깐만 이거를 내가 이걸 올리려고 하다가 안했지 맞아 맞아 다음에 올린다고 했었어 근데 내가 이걸 이미 올려가지고 이게 이게 그때 뭐였지 뭐가 좋다고 했었지 퍼펙트 가드였나? 그래서 뭐 있지 않았어? 이 다음에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방전상태 방전상태 무기공격력 강화 기습그루기 공격력 강화 무기공격시 자연회복 저하 내부도 소모 감소 내부도 소모 감소 페이블하츠 공격력 강화 아 이거 올릴까? 보니까 페이블하츠가 너무 데미지도 별로고 쓰는 의미가 별로 없는데 페이블하츠 공격력을 올려볼까? 이거 하나 올리고 어 리전 충전 스테미나 관련돼서 뭐였나? 어 특수연마성 무기 내구도 해고 페이탈 오텍 페이블 충전 페이탈 오텍 페이블 충전? 쓰읍 음 위기시 리전 소모 완화 아니 이게 위기 아 HP가 낮을 때 어느 정도를 말하는거지? 아 그런가요? 투척물 소지 상한 증가 소모품 효과 시간 증가 소모품? 이게 만약이요 소모품 효과 시간 증가면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수류탄을 던졌어 그러면은 만약에 화염이 붙었어 불이 붙었어 그러면은 불이 좀 더 오래 붙어있나? 뭐 그런건가? 투척물 음 여기는 막 딱히 올릴게 없네 소원석 신속 사용 아 이런것도 있냐? 아 물량만 아 애매하다 두개는 있으니까 여기서 올려야되는데 YC 페이블 충전 여기서 무기 증가시 무기 내구도 소모와나? 엄청 무거운건 아니라 크게 필요 없으려나?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음 로매로 많이 쓰니까 이거 써볼까? 이 무기 내구도 회복이라는게 보통 내가 2페이지일때 이거 많이 쓰는데 소원석 신속 사용이 좋다고요? 유임이에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럼 이거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럼 이걸로 해보자 그리고 드디어 늘어났다 와 드디어 늘어났다 누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기 올 때까지 아물렛을 세개로 버텼는가 내가 그때그때 따라 바르니까 지금은 어차피 잡몹들을 잡아야되서 데미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 이거 쓰자 지금 뭐 아니 근데 이정도면 인간 엔딩 나야되는거 아냐? 코 엄청 길잖아 거짓말을 이만큼이나 했는데 이만큼 거짓말을 했는데 이정도면 엔딩 나야지 설마 여기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로봇이에요 막 이러면은 코 길이가 도대체 얼마나 길어져야 인간 엔딩이 나는거야 어이 뭐 벽을 뚫어준 약간 한 뼘 더 길어져야되나 이 얼굴 누구냐 아 이와 같은 알 어 어 미쳐 날뛰는 이 녀석들 미쳐 날뛰네 알렉키노 알렉키노 와 근데 이렇게 나이들 동안 인형이 인형이 정신이 나간지 꽤 오래됐나보네 2회차 하라고 2회차 하라고 2회차 하라는 말인가? 인형왕의 메시지 벌바라기에서 들을 수가 있다고? 어 여깄다 카르로 로미오 오 맞네 로미오 어 친구였어? 어 뭐야 아 목이네 롬기오 운기가 느껴진다 운기가 느껴진다면 그니까 거기서 봤잖아 아니 근데 이 로미오가 서로 해치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로미오를 죽여가지고 미안하다 넌 최고였어 솔직히 넌 최고였어 이거 그거지 최고야 아 피아니스트였구나 수집품 네꺼 중에 뭐 이런거는 사도 될거같아 필요할때 골라쓰지 뭐 스탯이요? 어차피 돈 더 모아야돼요 이미 스탯을 올릴만큼 올렸어 솔직히 나 레벨 지금 나 레벨 83이야 이거 전에 깬사람들 많아 레벨 83 전에도 깬사람들 많아 지금 굳이 올리지 않아도 내 능력이 안되니까 체급으로 밀어서 만든건데 나 지금 그게 궁금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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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이거 구멍 내는거 있잖아 이거 누구한테 가더라 그니까 지금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나서 지금 얘 왜 안해주는데 아 됐다 하고싶었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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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싶었어 말고는데 자꾸 딴 얘기하길래 아 그니까 둘 다 다 고전 다 고전 생각합니다 다 고전 아 아이원데러 아폴로지스 마이 프렌드 아아이 비케이브 러스티시요? 플리즈 테이킷 오 더이상 기차는 떠나지 않고 시가지는 붕괴된 그곳에서 상인이 얼어붙은 만찬을 기다리고 있다 에? 아니 이거 얼어붙은 만찬 내가 그거잖아 그 아마 성별 모관 서자들 스타일의 스토그 장비 입수 요청 참고할 모델은 볼페 가문의 영예 여우의 장비 가문과 절연했어도 볼페 가문은 볼페다 어 그럼 일단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가 어디더라? 여기가 어디니? 이거 근데 나 아니 여기가 어디더라? 어 아 여기 표시되어 있다 아 근데 여러분 궁금한게 이 모자 밖에 쓰고 다니면 이상하게 보일까요? 딱 밖에 쓰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 이 모자 사진 속의 위치가 이쪽 위에 같은데 그냥 갈 뻔했지 뭐야 그냥 갈 뻔했지 뭐야 오 아씨 깜짝 놀랐네 으유 잔인해 사진 속의 위치가 어디지? 어디서 볼 수 있니? 여기있다 여기있다 좀 더 안쪽으로 가야되겠지? 아래 계단이 어 여긴 다른 이벤트야? 아 여기 아니야? 그럼 여기 뭐 뭐가 떠있는거지? 잠깐만 그러면 저거 말표시는 어딘거지? 표시가 있길래 왔는데? 그 와인 가져오라는거 그거인가? 하지않았나? 안올나 음 아 맞나보네 어 와인 달라는거 하지않았나? 되게 귀여우네 했었던거 같기도하나 오 오 오 야 빨리 떨어지네 여기 쇼컷 열지않았나 아 여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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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표시가 있는거지? 위치를 모르겠네 그냥 바퀴 돌아볼까요? 뭔가 했었던거 같기도하고 안했던거 같기도하고 헷갈려서 아 아 여깄다 아 너 나왔구나 아 너구나 아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잠깐만 나 이 녀석만 처리하고 갈게 애기들 안나오지? 오 너였구나 오 고망쳐 나왔구나 아니 기껏 도망쳤는데 왜 여길 와 아니 기껏 도망쳤는데 왜 여길 와 이곳에 왜 왔어? 이곳에 왜 왔어? 이곳에 왜 왔어? 아 이곳은 아 이곳은 아 아, 하얀 가뿐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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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름이 적혀있었다고? 뭘 말하는 거지? 우와, 이거 뭐야? 도끼를 파네? 카카스 결정 도끼의 날 옷이다, 옷 도끼를 파네 음, 이건 지금 백건만 만 만천원 정도 어, 이거 다 사면 돈이 없네 앤 여기서 다섯개 다섯개 살 수 있네 또 옷 안 살 수 없지 옷은 안 살 수가 없지 도끼 이것도 동력무기네 잠깐만 지금 저것도 사는 게 좋으려나? 280 82 이게 한번 볼까요? 궁금한데? 오 무거움이 떴어 잠깐만 아이고 오 오 이거 좀 뭔가 가벼워서 탐타는데? 오 산성 산성 다른 거 진화무기 아니 진화무기긴 해도 동력이 C 정도면은 강화해서 써볼만 할 것 같은데 고맙다 고맙다 친구야 일단은 고맙다 일단은 고맙다 저거 저거 좀 써보고 싶다 저거 저거 괜찮을 것 같아 저거 강화 좀 해볼까? 그냥 호텔 가서 강화해서 사용해볼까? 잡몹 정도는 잡몹 잡는 아이고 잡몹 잡는 데 써보면 되니까 호텔로 가자 그냥 호텔로 가자 아까 청공관 위치 어디예요? 어딘지 아시는 분? 위치를 알고 싶은데 부장이에요 안토니아 안토니아 되게 좋은 사람이었구나 안토니아 되게 좋은 사람이었구나 아이고 어 난 죽지 말래 아 자꾸 스페이터 아 이거 삽도 좀 삼나는데 잠깐만 운이 없구나 운은 많다 한 5개만 써볼까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난 산성무기를 갖고 싶었어요 이것보단 나을 거 아니야 이것보단 낫겠지 이것보단 낫겠지 감춰진 월석이 없어 이거 개수 제한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다 사고 저거 그냥 최대한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음 탐이 나서 말이지 더 해야되나 망치 좋아해 망치 이 다음은 초성딸이네 와 45개 45개 보이시나요 파밍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이거 몇 깡까지 할까 돈 다 쓸 때까지만 해볼까 아 7원 부족한 거 좀 그러네 아 이거 원래는 딱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7원 부족한 건 조금 그렇다 묘하게 남는 거 불편하거든요 이거 근데 손잡이를 안 다루어석이 이것까지 하고 손잡이는 지금께 좋으려나 이것에다가 지금께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한데 동력이 와 이거 진화 A 뭐야 와 이거 이거랑 쓰면 진화 A가 되네 미쳤네 강력이 B 정도는 쓸만할 것 같은데 아 오키랑 이거 하면 아 이거 너무 그거 같은데 이게 지금 그나마 나한테 가진 제일 좋은 거야 42 36 어 이것도 괜찮다 근데 절대 일단 그냥 지금 기존 기존 도끼를 쓰죠 기존 도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호 진짜 내가 처음 피해 거짓 처음 하던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기술을 올리겠어 동력하지 마십시오 기술 무기가 간지나는 게 첫 엄청 많습니다 기술하십시오 동력 물방이라 뭐라고 이쪽에서 가는 게 낫겠지 보기에는 시가지가 더 가까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갈까 아 부서진 아파트로 가야 돼 아 그래요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가면 여기가 아파트 아 잠깐만 이쪽에서 가면 안 되나 아닌가 아파트를 나가 아 그러네 아파트 쪽으로 나가야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청구관이 6개나 있다 근데 난 지금 2개밖에 못 찾았는데 아 4개 못 찾은 건 실화냐고 아 위치상으로 어딘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여기 건너편인데 뭐 쉽지 않은 그런 것 같나 일단 얘네들한테 내 무기는 안 통하는데 지금 어차피 뭐 잡을 건 아니니까요 여기 지나서 저쪽 아닌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었나 아 여기가 그거 나오는데구나 방금 그쪽이구나 여기가 이쪽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이쪽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아까 걔가 따라오던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 바꿔서 들어간다 아 아 여기서 돌아갈 수가 없잖아 내려오면 일단 돌아갈 수가 없구나 아까 그쪽 길 다시 돌아가야 되네 다리를 건너서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야 돼 그쪽에 있었어 그 그 개구리 있는 데잖아 그 바닥에 기어다니던 녀석들이 있는데 그쪽 있지 혹시 돌아다닐 땐 이것만큼 좋은 것 봐 잡목 잡으러 다닐 땐 이거지 가자 어차피 다 잡기는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터놓고 다녀야지 지나갑니다 제 기억엔 여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잠시만요 두 마리 잠깐만 두 마리는 조금 얘들아 두 마리는 좀 아니지 않니? 아야 사진으로 보면 여긴데 사진으로 보면 여긴데 사진은 여긴데 사진은 여긴데 skeletons으로 보면 여길래 그 비가 하늩 photographs 네가 아 이 영화 여길나 요 이 의 정비를 바꾸고 잠시만요 혹시 모를 상대를 대비해서 부시고 갈게요 내려가서 왼쪽 계단이라고요? 여기 말고 구를 때 바닥에서 진동 아 여기 여기 오 목소리 묘하게 다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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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우가 입던 옷이네 하얀 옷도 괜찮은데 어? 잠깐만요 묘하게 옷을 돌려 쓴 것 잠깐만 이거 색깔은 똑같고 디자인은 그 목에 걸려있는 블라우스만 다르고 색깔만 다른 색깔만 다른 거 아니니?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머리 많이 길었네 오랜만에 보니까 머리 길이가 새삼 느껴지네 아 이게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어디서 많이 본 캐릭터인데? 잠깐만 어디서 많이 본 느낌 나지 않아요? 누구 누구 잘못인 것 같은데 오케이 이것도 갈아입고 어 그럼 저 아저씨 다른 무기 들고 있으면 아무 말도 없어 아 이게 끝이구나 다음을 향해 갑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애는 누군지? 가보디브네가 연금술사 옆에 있었는데 더 센 녀석이 있단 말이야 오깽이 자루? 헐 마지막에 혹시 제페토랑 싸우는 거 아니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 나의 정체를 알았구나 아 그러네 코치 하나 남아있구나 아 일단 그 보스 잡기 전에 쓸까요? 하나 차이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하나니까 어차피 큰 차이 없지 않을까 그냥 가죠 어? 있었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아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좀 아깝긴 한데 좀 아깝긴 한데 아오케 아오케 하아 그것도 맞죠? 넘어가려면 뭐 아니까 내 말은 지금 쓰는 거에 플러스가 돼야 넘어가는 거 아닌가? 4단계가 채워져야 넘어가는 게 아니었던 거 헷갈리네 어? 여기 있었구나 아까 어디 있었니? 아 개수구나 하자 어 잠깐만 아버지를 납치했다는 말은 뭐지? 왜 납치를 했지? 창조주 아버지가 나쁜일을 저질렀는데 왜 왜 잡아간거지? 아 이거 있네 이거 올려야 되겠는데 지금 벨트 하나랑 쟤 아직 꽉 안 찬게 벨트밖에 없지 벨트를 채워야되나? 좀 아까워서 이거 두개 쓴것도 아까워 솔직히 초기화를 나중에 날 잡고 해야될까봐 지금 보면은 퍼펙트 가드 경직발생 이거 갖고 싶은데 2단계도 있나? 어디? 아 여기 있네? 아드리게인 유지? 아 그러네 이거 있네 이것도 괜찮을려나? 당연하고 싶어서 했는데 아까도 여기서 고민했는데 또 고민해야되잖아 소지 물품이나 늘려볼까? 무게? 이제 무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방전상태에서 무기공격력을 강화 무기공격시 자연회복 HP 생성량이 감소한다 저기 생성량이 감소한다는거지? 내구도 소모 감소 난 역시 난 역시 내구도인가봐 난 내구도인가봐 역시 우와 5개 열렸다 리전함 실롯 확장 오 이것도 바꿀 수 있구나 그러기 가능시간 증가 아드리게인 유지 큐브 사용 5단계에 이게 있다는건 그만큼 이게 훨씬 좀 더 중요하다는 느낌인가? 많이 사용하면 좋다 어 그록이 좀 탐나네 그록이 살짝 탐나는데 일단 그록이 상태가 오면요 난 너무 마음이 급해져 저거 빨리 해야돼 저거 막 체력이 번쩍번쩍하니까 저거 잡아야돼 막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급해져 자 갑시다 이어서 아 드디어 정비를 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스물여덟 개 응? 까자 망치 테스트를 여기서 해봐? 여기서 망치 테스트 쓸만하려나 여기 애들 그냥 로봇이었던가? 오 이 낡은 곳에 이 문은 뭐지? 뭐? 소피아? 여기 있었구나 나비를 전시해놓고 소피아가 여기 갇혀있었네 가면이 뭐야? 치마야 피야 피 같은데? 근데? 근데 그때 해방시켜달라고 했잖아 죽여달라는 말인가? 어차피 살 수 없으니 죽여달라 이건가? 안식을 좋아할까? 안식을 좋아할까? 살려야 되나? 그래도 죽이는 방법 어떡하지? 선배 이것도 시간제한 헉! 어떡해 살리고 싶어하던데? 아 안식을 달라 했으니까 그냥 안식을 주자 안식을 주자 죽고 싶다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지켜야지 죽지 않으면 해방이 안 되니까 가면을 쓰지 말 걸 그랬네 감정이입이 안 되네 불쌍해 불쌍해 애원 온기가 느껴진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애초에 컷신이 저렇게 있었다면 죽이는게 맞지 않았을까? 만약에 살린다 만약에 살린다 그대로 둔다 였으면 이런 컷신은 없었을지도 어 주네 앨범 주네 음악 주네 아이고 왠지 죽이면 안됐던 것 같기도 이 뒤로는 소피아를 못 보잖아 그러면 그렇지만 안식을 달라고 했는군 저쪽 먼저 볼까 팍을 들었는데 집 좋다 와 이런 집에서 살면 무슨 기분이려나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어우 뭐야 저희 dann 필릭 빠워 와 저 아저씨 와 전기 아저씨 여기도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와 미친 페이블 궁금하니까 쓸게요 오 바닥에 바닥에 선정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강공격이 차진이라서 조금 그렇다 아 오 야 야 야 야 비지겠어 어 어 어 어씨 내가 이겼다 저 아저씨가 아씨 저 아저씨는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아 저 저 아저씨 진짜 마음에 안 돼 이거 켜져 있지 어 아 이거 북이 좀 애매한데요 완전히 차진 강공격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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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무슨 세팅을 하기도 애매한 게요 일단 기본 사염 해놓을까 아니 애매한 게 막 겹쳐져 있으니까 네 제일 좋은 거 쓰는게 맞겠지 뭐야 너 이걸 바꾸려 그랬다 타격 타격으로 가자 아니 아저씨랑 싸운 의미가 없어졌네 강화를 더 하고 올걸 그랬나 이것도 9강 올려도 되는데 와라 아아 아아 아니 왜 너는 과열 안걸리니까 니가 불 다 막고 있잖아 너도 걸려야 정상 아니냐고 저 아저씨는 한번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네 아 아 오우 야스 도시 생각보다 센데 아 죽어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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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그냥 찌르는거야 하나만 해 하나만 어거씨 범위 개길어 터지는걸 잊지말라고 갑자기 바닥이 꺼지고 그런거 아니겠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템이 있으면 괜히 의심부터 된다니까 오 여기 있구나 생각보다 거리가 짧네 여기는 상층 내부 뭐 없지 아이템 여차하면은 검을 바꿔야 되겠어 여차하면은 검을 바꿔야 되겠어 오 여기는 막 다른 아이템은 없고 이런 것만 있네 계속 올라가는건가 어 분실 오 오! 잠시만요 아 분명은 조금 프날르 프남드 에드라 공격을 그렇게 연달아서 그렇게 잠깐만 아 얘들아 그렇게 한 명씩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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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격을 하면 어떡해 한 명씩 와 한 명씩 야 이거 때리기도 애매하네 치사하게 눈은 친구 없는 줄 아나 올라간다 공격이 살짝 느려 공격이 살짝 느려 공격이 살짝 느려 아까 뭐 많이 쓴다고 하셨죠? 손잡이? 다른 사람? 복괭이? 한번 써볼까? 복괭이라 복괭이 손잡이? 아 이건가? 이풋 곡괭이자로? 공속이 이게 더 느리지 않나요? 사거리는 좀 긴데 사거리는 좀 긴데 이게 아마 더 느릴거야 강 공격은 이게 더 빠르네 맞네 평타가 느려서 그렇지 강 공격은 이게 아 한 명이 알아보면 자동적으로 두 명이 알아보는 거니? 강 공격 생각보다 쓸만한데 이거? 대신 스테미너가 많이 따라서 문제네 흠 흠 이상한 녀석이 있어 아까 그 사람이구나 또 혼자 아니지? 또 누구 있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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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아아 아아 죽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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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아 어 죽뻔 아 죽뻔했네 스테미너 소비 감소해요 아 아 조심히 가 저걸 지키는 녀석이 약할 리가 없는데 어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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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데미지를 높은 걸 들었더니 오 코트 두 개 데미지 한번 볼게요 크진 않네요 혹시나 싶어서 붕괴 들었는데 이런 도우미 죽어라 스테미노 개빨리 차네 아 아 오 오 오 공개 스테미 Antrag 아 쏠 저 박링 cai The 음 왠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한 명만 와라 그렇지 한 명씩 유인하는 거야 좋아 좋아 아야야야야야 욕심불도 한 대 맞아버렸어 근데 이 넓은 곳에 쟤네 둘밖에 없어 좀 이상한데 불뿐이네 아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약한 녀석 두 명만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구멍이 난댄 이유가 있어 다 예상했다 아니 약간 욕심이 많아져서 그래요 이 산성을 묻혀야 된다는 욕심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시 싸워야 되잖아 아 얘네들 싸움이 빡센 데 아 한 명이라도 제발 아 됐다 그냥 먼저 선빵 치면 되는 거였네 호잇 역시 뒤집어야 돼 역시 뒤집어야 돼 아 아 아 아니 내가 이게 찌르기 찌르기가 그게 그거라서 아 참격만 해놔서 찌르기가 개아프네 아씨 네 회복으로 바꿔놨어요 역시 찌르기 개아프네 아 아 어 꼴 맞는 거 딱히 없지 저게 인간이니? 얼마나 들어가나 보자 어? 쟨 다시 잡으면 뭘 주나? 궁금해지는데? 아야! 아깐 잡기 쉬웠는데 아야! 죽어라! 뭘 주냐? 툭포원? 얘는 평사가 더 나은 것 같아 아 뒤늦게 빨리 팍팍 아 이거 좀 뭔가 아까운데 그럴까? 이거 무기 좀 올릴까요? 아 아 2명은 좀.. 잠깐만 아 2명은 진짜 에반데 팔을 바꾸고 왔어야 됐는데 팔을 안 바꾸고 왔네 떨어질까?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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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으 으 으 으 으 으 게이지가 있어서 그나마 사다리? 사다리 위에 뭔가를 배치해 놓지 않았겠지 파크 소울 그게 제일 싫었는데 사다리 위에 있으면은 올라가지를 못했던 거 완전 개극혐이었는데 외나무다리 PTSD 부서지는 거 아니지? 아까 내가 오던 길이지 이 기계가 저 호대기까지 있는 거 같은데 저쪽에 하나? 여기서부터는 다 비슷하게 생긴 애들 뿐이네 이거 총 쏘는 아저씨잖아? 팔을 바꿔야 되는데 팔 안 바꾸면은 저 아저씨 잡기 힘든데? 진짜 팔을 바꾸고 왔어야 됐다 진짜 어 됐다 어 됐다 어 어 잠깐만 총은 그러면 이거 막았을 때 이게 원인과가 있나? 궁금해지네 오우씨 떨어질 뻔 없어요? 개사기네 아 총이 개사기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무서워 오오오오오 아 아 찌르기 제발 아 미친 얘 왜 이렇게 아프냐 아 나 진짜 너무 잘못 맞았어 방어를 해야 되는데 큰일났다 여기까지 와서 죽으면 저기서 다시 와야 되는데 거리가 꽤 길어서 어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는 뭐고 이 계단은 뭐지? 이거 엘리베이터부터 갈게요 이거 엘리베이터부터 가자 별바랑이 있을 것 같아 엘리베이터부터 가겠습니다 어 그래도 하나 찼네 다행히 근데 느낌이 좋지 않아 엘리베이터부터 아 아 아 아 쇼컷인가? 아 쇼컷인가보다 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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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상으로 엘리베이터는 쇼컷에 가깝습니다. 어, 팔 바꾸고 오자. 내가 좋아서 팔을 바꾼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보다 낫겠지. 휴, 다행이다. 일 날 뻔했네. 피에어 어제 잘 만들었죠? 잘 만든 게임은 맞아. 아, 이 녀석이 어디 있구나. 아, 됐다. 아, 됐다. 아, 이쪽이 길이 아니었네? 그 게임이 뭔진 모르지만 어? 여우? 야야야야, 커플로, 커플로. 여기서 뭐야? 아, 벨로. I had a feeling you were no ordinary kid. But I never expected to meet you here. 설마 재패 또 하소인이 되는가? 아, 그런 얘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I don't know. 다행이야. She'll do nothing. I don't know. 살려줬어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넘쳐나거든 돈 줄게 동생이 아프다잖아 너 가면 주겠지 너 우리에게 가장 친한 사람이야 내 아버지의 삶은 위험이야 내 임대가 그 자체로 불안해 그럼 가자 제페또 기다리고 있어 드디어 얻었다 아빠가 날 기다리고 있대 우리 아빠가 흑막이 아니라는 걸까 너인 척 변신하고 갈게 약간 머리 길이가 약간 버지존이라 좀 이상하네 어 잠깐만 이 칼 나도 갖고 있지 않나? 아 맞네 검은 똑같은 게 대검스네 일단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둘이 대화 나누고 있으렴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젠 연긴 할게 은퇴근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춥다 문 열어놓으니까 받으면 또 더울 것 같아. 추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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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실망할 수 있으니까 아빠 서운해하지 않게 말해줘야지 인기가 느껴진다 나는 아직까지도 소피아를 보내준게 영 마음에 걸리네 왜 이렇게 찝찝하지 소피아 보내준게 영 찝찝하네 소피아가 처음에 괴롭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안식을 안식을 주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야 호텔에서 그래서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 막 이러니까 이게 살려준다가 아니라 그냥 둔다였어요 지문이 그냥 둔다였어 그 상태로 그래도 살아는 있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살렸을 테고 소피아가 호텔에서 나에게 안식을 주세요 그래서 안식을 줬으니까 그냥 그 말 듣고 안식을 줬는데 모르겠네 마음이 찜찜하네 괜히 찜찜하네 뭔가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 뭔가 어? 이쪽이네 헉 어? 어? 오이 오이 카메라 엔딩이요? 어? 글쎄? 뭐 볼 수 있나? 타이밍에 엔딩을 보고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쇼컷인가? 어디서 어떻게 가야되지? 와 여기서 뭐라도 튀어나오면 화낼 것 같은데 아 와 좁은 대상이지 아이고 qual. 달성 referenced. 사이에 있음 이 악 나는 벽에 부딪히게 해놓고 왜 얘네들 검은 안 부딪히는건데 아 여기는 내가 봤을때 장비를 그걸 바꿔야겠다 그거만 관통 아파 죽겠어 어 어 나 봤니? 나 본거야? 나 본거 같지? 아 그래요? 왜 안오고 기껏 바꿔왔더니 아 이 새끼가 아니 기껏 바꿔왔더니 아니 그냥 자 몇에 계속 연달아서 때리면 잡히니까 아 아 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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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지도 않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 아 나 왜요? 죽어 번호가 하나 더 있잖아 왜 안와 아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 내가 오던 길이지 두 명이었던 것 같은데 왜 안 움직이지? 날 보지 않았을 텐데 저거 지키는 건가? 와 기껏 바꾸고 왔더니 이제는 찌르기를 시져봐 좋았어 앞으로 계속 찌르기만 썼으면 좋겠어 아 이런 미칫 아 아까 있는 거 봤잖아 아까 있는 거 봤잖아 아까 있는 거 봤잖아 아까 있는 거 뻔히 봐놓고 와 진짜 바보도 이런 바보가 따로 있나 와 진짜 이건 아니지 야야야야야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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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더 시간을 끌면 뒤에 뒤에 올 거야 뒤에 올 거야 뒤에 올 거야 하나 먹을까 그냥 하나 먹을까 그냥 어 됐다 어 저거 어떻게 해야되지 저거 어 저거 어떻게 해야되지 저거 어 저거 어떻게 해야되지 저거 부르려고 했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되지 진짜 저 새끼를 어떻게 잡지 우리 누치않게 파밍하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잡아야 이게 그것도 안다 심지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치고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아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저거 어떻게 먹지? 저거 어떻게 잡냐? 거리도 안다 방금 구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먼저 찔렀어 구르기 안 될 것 같아 됐다 유인 성공 와 됐다 됐다 드디어 아 드디어 먹는다 아 정말 뭐니? 우약이 아닌가?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최대 스테미나 증가 최대 스테미나 증가? 회복 속도보다는 스테미나 증가가 나오려나? 그래도 아직은 속도가 낮겠지? 증가는 잘 모르겠네 더 좋은건가? 더 좋은건가? 이거 낄까? 차이를 한번 볼까? 어? 잠깐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잠시 어? 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 오 오 오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나네 나쁘지 않군 아 참 넌 모퉁이에서 공격하는게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안녕히 가십시오 일부러 길을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은데도 이유가 있다고 아 이건 어떻게 먹는거야? 저거 저기에 있었어? 아 뭐야 잠깐만 저거 점프해야되는거잖아 잠시만 점프해서 먹는거 같은데 어쩐지 자꾸 반짝이는 소리가 나더라 제일 긴장되는 순간 잠깐만요 점프 아 이거 점프로 되나? 나 너무 걱정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데 점프 아무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간이 되어간다는 소리지 여기서 뛰어야 돼 와 이 짧은거리에 도약이 되나? 됐다 아 잘못 뛰었어 암살자야 아닌데? 피흡인가 설마? 설마? 아 치명 공격력 야 무게가 70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괜찮으려나?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또 떨어지면 떨어지면 안되니까 안전하게 가는 방법 아 근데 저기 다시 가야되네 이거 들었을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봅시다 이 녀석이랑 다시 싸워야한다니? 아 빈처씨 빈처씨 ㄹ ㄹ 아 ㄹ ㄹ ㄹ ㄹ ㄹ ㄹ 아 이게 자꾸 매번 걸리냐고 ㄹ 머리같은끼들 쓰자고 쓰자고 아 그래요? 아 이거 데미지는 이거는 별로 소용이 없는건가? 저 녀석들 다 처리하고 빨리 가고 싶으니까 이거 써서 줄여야지 빨리 가고 싶으니까 이거 써서 줄여야지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 소리가 또 나는건데 아 이 위의 소리구나 어어 깜짝이야 아이고 미치겠네 덜바라기 여기가 끝은 아니겠지 왜 세번을 왜 세번을 때릴까 자꾸 뭐어 진짜 욕심 그만 부리라구나 아 아 아 아 아 뒤로 물어나는거 뭐냐고 어떠냐 발등 내려찍기 아프지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추가해놔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한 두개정도만 어 꼭대기인가 어 거의 올라왔는데 오오 쇼컷이다 드디어 드디어 쇼컷이다 드디어 쇼컷이다 드디어 쇼컷이다 야 이거 어떻게 뛰어내리냐 아 설마 오 야 낙대면 안되려나 안죽으려나 죽을까봐 무서운데 왠지 왠지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점프해도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금 무거움이잖아요 오케이 풀피 채우고 가자 풀피는 안죽겠지 오 오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군 에이 고작 별의 조각을 와 에헴 불편하게 와 나 찔랑거리는 머릿결 신경쓰이네 바꿔야겠다 윽씨 역시 이 귀여운 얼굴이지 뭐야 영혼의 집합체니 무슨 살 수도 아 뭐냐 저건 뭐야 와 잠깐만 쉽지 않은데 오 야 이거는 공개는 아닌가 보네 막 핏바라가 뭐야 떨어지게 생겼는데 나와봐 아이고 두개가 났다 아 아 아 안 보여 안 보여 나와 나와 이리 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바닥에 하던거 뭐야? 못봐가지고 너무 구석탱이에서 싸워가지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기를 강화하고 올까? 쓸만한거 같은데 약해가지고 아주 강화를 하고 올까? 내 죽무기는 이게 아니긴 한데 일단 보스까지 보고 받고 옵시다 별바랑이 하나 더 있을거 같은데 제일 꼭대기층에 여기서 가기에는 중간에 몬스터도 있고 이거 타고 간다 이거 뭐야 이거 내려갔네 아 저거구나 저 바닥에 내뿜는건 뭐야 저 바닥에 내뿜는건 뭐야 아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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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을수도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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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게이지도 안 차는거 안보이지 않았니? 아 아 난 저게 뭔가 싶었는데 아 그냥 가루에 닿으면 죽는거구나 아 아 방금 게이지 있었어? 나 왜 게이지 못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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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저거 잡으면 뭘 죽일래 와 내가 올라운데부터 다 보이네 저 멀리 붕괴 펀치면 내가 꼭 죽인다 쟤 혹시 빡빡이었나요? 궁금해서요 대머리였나? 코수염 밖에 못봐가지고 아니 혐오가 아니라 원래 대머리가 힘이 세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거지 얘를 잘 좀 가져갈게 아 아 아 아 욕심내지 말자고 무슨일이 일어난거지?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아무일도 없었어요 저거 저거 뭐지? 저 친구 인간형 맞지? 로보트고 그런거 아니지? 인간 맞지? 로보트는 아니겠지? 아 아 왜이렇게 아픈가 했다 지금 타격으로 안 바꿔놨지 왜이렇게 아픈가 했네 공대는 끼긴 했는데 금방 죽네 아 22,000이라니깐 이거부터 주워갈게 이거부터 주워갈게 이거부터 주워갈게 아 아! 아! 아 얘 잡으니까 에르고가 빨리네 뒤에 조심 아! 제발 그만해! 제발 아 마법 그만 써라 와 이걸 쓰네 바로 와! 아! 두 개를 연달아서 쓴다고 아! 으아 으아 와 봐봐 이걸 바로 쓴다고 얜 이게 안통하네 봐봐 봐봐 또 쓴다? 아니네? 뭐지? 뭐지? 어 어 아 아파 아 아파 아 무슨 좋으냐고 아우 진짜 아 아 아 잘못 때렸다 아씨 그거 아니지 참 아 아 아 아 나 정말 아 아 죽어라 아 아 아 아 지켜보이는 녀석이 아 얘가 얘만 있는거 아닐거 같은데 안전한거 안전한거 맞지? 어 큰일날 뻔했다 오 리존 칼리버다 눀을 달라고 아 뭐야 뭐야. 어디서 날 박길래 맵 아 안 맞지 롱 안 맞지 롱 안 맞지 롱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야 만약에 맞았으면 위험했을지도 균형의 크랭크다 방화 아이템 옆구리 잘 봐야다 아무도 없지 숨어있는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뭐지 피스트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드리아나가 형제의 자매들을 위해 기록을 남깁니다 신조차 삼킬자 피스트리스님을 찬양하라 사이비 종교가 있네 광신도라는 애가 이걸 믿은건가? 피스트리스라는 걸 사칭해서 만들었나? 사이먼이? 그대들에게 진정한 영생을 이뤄노라 뭐지 도대체? 어디있어 천사의 선물은 인간이 감히 누릴 것이 아니었다 많은 인간이 소망을 품은 채 죽었고 산자는 죽음을 대신 분노를 품었다 죽음 대신에 분노를 품었다 마침내 인간들은 스스로 소망을 부수고 불태웠다 천사는 그렇게 찢겨죽은 신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오늘날 분명 축복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존재한다 그들 영원히 사는 자들은 지금도 대지를 거닐며 신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 나는 분명히 목격한 진실을 말하였다 이제 그들도 이 길을 따르라 그런가봐요 완성된 자 그런가봐요 완성된 자 그런가봐요 완성된 자 오 다왔다 그렇지 여기지 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시몬 마누스의 고백 어? 시몬?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과 같다 나 시몬조차도 어린 시절에는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만든 자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으며 내가 아진 능력도 평범한 능력이 아니었다 응? 사람이 아니야? 뭐야 너도 실패작이구나 에? 아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 그 틱톡에 초등학생들 챌린지 같은 거 있었거든 나는 실패작이라는 그 약간 그런 비슷한 챌린지 있어 틱톡 나는 실패작인가 실패작인가 인가? 뭐 그거 치면 나오거든요 그거 생각나네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눈앞에서 신에게 버림받은 것은 세계의 붕괴를 의미했다 나의 삶은 그때부터 거짓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존재했다 누구에게도 배신당하지 않는 강요될 지언정 진실만이 존재하는 세상 이제 그 대단원의 문이 열린다 한 번 연 문은 다시 닫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인류를 위해 나 시몬은 인간을 포기하고 영생과 진실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인간은 맞나보네 내 육신은 부서져 찢겨 죽은 신으로 거듭나리라 인간으로 존재하는 마지막 순간이 이 기록을 남긴다 시몬 피스트리스 마누스 맞네 피스트리스 아니 피스트리스 피스트리스 저 종교의 신급으로 이제 싸이비 교주가 재였네 시몬이었네 시몬 피스트리스 무기를 강화하고 퍼츠 쓰고 오자 두개니까 좋아좋아 아 자 아까 뭐 필요했지? 유아 히엘 음 도끼날 단달 월석 어차피 어 이는 넘치고 얘도 10강까지 버릴까 얘도 10강까지 버릴까 5강까지 버리는 10강까지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려나 10강까지 버릴면 어떤 일이 발생하려나 솔직히 넘쳐나거든요 재료는 넘쳐나거든요 재료는 아구 5강까지 버릴까 아구 이 친구는 동력 지나면 되겠지? 다른 건 필요 없잖아 애초에 동력 올리면 되겠네 동력 올리면 되겠네 동력 올리면 되겠네 퍼츠 쓰러 갑시다 이거 펄스 전지가 몇 개에요 최대? 그러니까 펄스 전지 끝까지 다 올리면 몇 개에요? 나 그거 좀 궁금하네 물약 전사가 되려면 몇 개를 가져야 하는가 11개 음 보자 뭘 올릴까 큐브 사용은 딱히 연기 회피 회피나 올릴까? 이거 올릴까? 이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거 올린 사람도 꽤 되던데 회피나 올려볼까? 회피 올릴까요? 저번에 올리려다 못 올린 거 뭐가 있죠? 이건가? 마지막 옵션 아까 그거였어요 그로기 큐브 그 다음에 리전암 바꾸는 거 봐드리게인 유지 아 이거요? 아 아 밑에 거? 제일 밑에 거? 음 그로기 유지 시간 증가 페이브라츠 폭발 시간 증가 페이탈 어택 공격력하옵 후방 그로기 공격력하옵 그로기 유지 시간이나 늘릴까? 아 특수 저항 강화 회피 중 피해 완화 어 펄스 전지 있다 음 차지 공격 스테미나 소모 완화 퍼펙트 가드 페이브 리전 자동 충전 오 이것도도 괜찮다 무기 내구도 회복 속도 증가 총맥 효과 강화 어? 펄스 전지 사용 시 페이블 충전? 아니 이게 무슨 개 좋은데 이거 봐 이거 그러면 봐봐 여기는 그로기가 탐나고 여기는 펄스 전지고 여기는 뭐가 좋으려나 지금 보고 있어요 뭐가 탐나는지 이거는 펄스 전지 사용 시 페이블 충전 이게 좀 탐나는데 지금 보고 있어요 뭐가 탐나는지 이거는 펄스 전지 사용 시 페이블 충전 이게 좀 탐나는데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일단 이거 물약 하나 늘리고 물약 늘리는 게 좋아 보여 이거 하나 늘리고 일단 올릴 수 있는 거 올려보고 이거 그냥 그걸로 하자 그로기로 하자 어차피 바꿀 수 있다며요 효과 한번 써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바꾸는 거지 이거 한번 써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바꾸는 거지 가자 가고자고 아니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10강짜리에요 자주 쓰는 건 다 얘는 좀 생각을 해봐야되겠고 봅시다 사이몬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 노래요? 아 맞네 노래도 듣고 가야되는데 노래 두개나 받았는데 게이지를 위해서 좀 듣고 갈까 인간성을 높이고 가죠 맞아 노래 두개에요 두개 두개 받았어 아까 그 저기 안토니아가 두고 간 거 하나랑 소피아가 두고 간 거 하나랑 왔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이 나의 주인공은 2개 4개 3개 으음 맞네 조력자에 있는 거 보니까 2개 4개 3개 4개 5개 4개 이걸 바꾸고 오자 그로기 공격력 증가 바드 성령 강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로기 공격력을 해볼까 보스가 무슨 느낌인지 일단 보죠 혼자서 가봅니다 나와라 사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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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니 뭐야 뭐야 아니 헬창 뭐야 지 몸에도 저런 와 흡수한다고 했는데 와 미쳤네 정신은 온전하니 나 방금 그랬잖아 불사의 몸이 되겠다고 팔이 없어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이즈 지금 ice 또 余 모든 이예 악 악 그냥 크루 이벙 네 경기의 아름다운 징그러워 엄청 세단 느낌 안 드는 것 같은데 2페이지를 봐야 될 것 같아 말끗하게 무섭게 손이 하나라서 한 손 들어갔다 아 저렇게 터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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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첫번째는 맞고 나머지는 안맞는거고 무슨건지 생각보다 얘도 데미지 나온다 이것은 이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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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게 뭐 안에 사람이 있는데 뭐 헐 밑에있는건 그냥 껍데기였네 오 징그러워 공간도 많다 아 뭐야 막 배에서 태어나나 설마 손을 맞잡으면 배에서 태어나나 탄생한다 이 느낌 미친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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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우 데미지가 다른데 아 오오오 야 데미지 묻혔네 야 잠깐만 어어 야, 공격할 틈을 모르겠어. 공격할 틈을 모르겠어. 마지막 보스냐, 니가? 붕괴네. 끝낼 거면 지금 끝내는 게 좋은 타이밍이야. 딱 보니까 끝내려면 끝내는 지금이 아주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보스 하나도 끝냈고 매번 보스 정문 앞에 와서 끝났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고 갔으니까 좋은 무기도 얻었고 어우, 징그럽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배경 좋은데 그거 어디 있지? 인사, 인사. 인사 있나? 박수 이것도 장비로 옮겨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제스처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됐어. 날씨였습니다. 도착해요. 네, 저게 잘 안 돼요.